유정 언니, 야! 라고 해도 돼?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뭐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애교송인데요. 애교송이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했던 건데 한번 해볼까요? 응. 하나, 둘, 셋, 넷. 야! 라고 해도 돼? 니꼬라고 해도 돼? 우리도 많아, 너네 징이 필요해. 요댕아! 요댕아! 야! 지금부턴 그럼 우리 고에! 아! 현바닥 어디갔어요? 엄마가 기여. 현바닥 어디갔어? 없어요. 발음이. 야, 너무 좋겠다,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했네. 원래 야! 라고 해도 돼? 이건데, 아, 없네. 야! 나도, 뗏돼. 맞아요. 뗏둣닷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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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고 해도 돼. 뗏둣닷돼. establish his butt 털을 물고 하면 귀엽나? 귀엽다 찍을게요 도로 따라 할 수가 없는 수준이네요 아 join us